새롭다. 바퀴 두어로 한꺼번에 여기에 섞어 해도 돼? 귀를 부드럽게 해주면 더 잘 빠질거야 귀가 오는 거거든 이번엔 귀가 꺼져서 귀가 좀 없을게요 귀가 안쪽으로 귀가 잘여져 귀가 잘라보네 귀가 잘 나와 한찍하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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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따가 매운거 먹자 그래 조금 더 길게 팔게 알았어 우리 이따가 꼬리빙 꼬리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생각이요. 안녕. 여러분. 좋은 소리들 보이시죠? 네, 차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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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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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을 잘 사용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영상 할 때 자주 썼던건데 이걸로 또 놔줄게 조금 까칠수도 있어 이걸로 안빠져 왜 안빠져? 내 귀지가 그렇게 많아 너무 깊이 있어 그럼 이걸로 찔러 치틀나 제 소리 마이기 마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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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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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